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우리 감독님이 가져오신 이 초콜릿을 한번 제가 두 개 먹어봤는데 감독님께 저와 함께 먹어봤는데요. 엄청 맛있어요. 이번엔 제가 뭘 먹을 거냐 여기 중에 신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약간 보석 다이아몬드?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. 자! 다이아몬드 있는 느낌인데? 감독님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? 꿀맛입니다. 이거? 어떤 거 먹어도 돼요? 선택해주세요.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요? 아니에요. 다 맛있어. 비싼 거잖아요. 그냥 먹어볼까요? 안 빠져요. 빼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음. 짠. 짠. 뺐습니다. 자. 입에 넣어줘야죠. 네. 맞히죠? 다는. 찌러볼게요. 힘들었어요. 내가 부서지. 내가 찢어졌는지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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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 정박아였습니다. 이때 정화. 네. 안녕하십니까. 고요. 그리고 정박아. 네. 빠이빠이 할 때 있잖아요. 빠이빠이 고요. 자. 자. 그렇다면. 구독과 좋아요. 알림. 설정. 정박. 올림. 슭. 오 formul. 쫄이 또 depart. 이제 gilt.